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사연관의 더블체크를 통해서 증권방송에서 언급되는 여러가지 종목들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총 4가지인데요. 머니투데이 방송 추천주 오스코텍 그리고 H증권 방송에서 아비코전자 E증권 방송에 코오롱플라스틱 M증권 방송의 유망주 JVM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증권 방송에 아비코전자 볼텐데요. 인덕터 전문 생산 기업으로 지금 2분기 실적도 좋았던 것 같고요. DDR5 전환에 따라서 공급 수혜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두 달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만큼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변동성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의견은 일치를 드리고 싶어요. 좋다라는 부분들인데 손절은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짧게 수익률보다 더 높은 손절률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항기랑 인덕터 같은 이거는 범용 부품입니다. 전자 쪽에서 많이 쓰이는 범용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분기 실적 보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했을 때 23% 그리고 영업이익이 폭증했습니다. 335%가 증가된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거 의견 일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DDR5 관련해서는 점점 더 가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환에 따른 메탈 파워 인덕터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 DDR4 대비했을 때 전력 소모가 30%나 감소가 되고요. 전송 속도는 2.3배 정도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도 알리백에 가입하면서 친환경 관련된 경영 전략을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기존의 LCD가 아닌 OLED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들에서도 각각의 세계 기업들이 전부 다 DDR4가 아닌 5로의 가속화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을 키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DDR5의 비중이 올해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에는 한 5%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25년도가 됐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40%를 상회할 전망이다 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일단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더 보게 되면요. 수동소자 부문 인덕터하고 저항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문의 사업 부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PCB 쪽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쇄회로기판이죠. 매출 비중은 각각이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주 고객사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한국단자공업 같은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바로 중요한 메탈 파워 인덕터 쪽이에요. 그런데 이게 DDR5로의 전환이 가속화가 되면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많이 팔린다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일본의 기업들이 독과전 형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매출 비중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호적으로 보이고요. 9월 말에 가장 중요한 행사들도 있습니다. 인텔과 AMD에서 DDR5가 적용되는 차세대 CPU를 공개를 하게 돼요. 이게 공개가 안 되면 아무리 DDR5 관련된 칩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출시가 지연이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DDR5 시장 개화 된다, 된다, 된다 하는데 정말 되는 거 맞냐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만들었는데 드디어 공개가 되면서 제품들이 본격 출시가 되는 그런 쪽이 될 것 같고요. 연결 자회사인 아비코테크도 첫 번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분기로요. 그러면서 실적에 역시나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MLB라고 해서 다중인쇄로 기판 쪽도 제품 믹스가 개선되는 모습들 같이 나오면서 거기다 더불어서 패키지 기판에 임가공 매출까지도 본격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이 좋은 상태에서 부가적인 사업들까지 같이 올라온다라고 봤을 때에는 글쎄요, 19년과 20년에 보게 되면 2년 동안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년 들어오면서 31억의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올해에는 정말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달성이 되고 있어요. 이미 상반기에만 91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에는 180억 수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순이익 160억으로 내년 예상되는 PER을 잡아봤을 때 내년에는 260억에 220억의 순이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일 종가 기준 시총 대비했을 때 PER이 7.7배 정도의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격 전략을 저희가 1차 목표가를 14,500원 정도 제시해 주신 목표가예요. 그 정도까지 잡는 거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거 잘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의 전통적인 밸류와 이론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2만 원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가격대가 될 거다라고 보이고요. 손절가는 다만 조금 더 짧게 잡으셔서 매수가에서 한 10% 이내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손절을 단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의견 일치 제시해 주셨습니다. 1만 4,500원 돌파한 경우에는 2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사연관 차장님을 응원하고 계시는데요. 카시아님이 부드러운 카리스마 사연관 차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왜 이렇게 멋지셔요? 라고 하실 때 저만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유난히 더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에 또 디테일하게 성실하게 많은 종목들의 얘기를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하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M증권 방송 추천주였던 JVM 볼 텐데 이 종목은 지난 금요일에 52조 신고가를 또 기록했던 종목이거든요. 아무래도 약국의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로 여겨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수요일 제가 의견 일치냐 아니면 동상이문이냐 드릴 때마다 좀 동상이문 나오면 약간 좀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종목도 의견 일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다만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자 포인트는 병원과 약국의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하는 토탈 세이프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파우치형 조제 자동화 설비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60여 개국의 나라에 이미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상당히 고객사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39%를 넘게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최대 주주예요. 이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외 영업 쪽을 한미가 담당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영업 활성화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북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약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로봇이 언젠가는 하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완벽하게 대체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인력 부족에 이런 것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약국이라든가 장기 요양시장 이런 쪽들에서 의약품 자동 조제 장비의 도입이 점차적으로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의약품 포장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병에서 파우치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는 이런 트렌드고요. 식약처는 24년 6월부터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이걸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동 조제와 설비가 더욱더 필요해지는 이런 포인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단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하고 판광 부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익률 증가로 완벽하게 커버하는 모습들이 나온 그런 기업이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103억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220억 연간으로 지금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3년도에는 270억 영업이익의 순이익은 무려 240억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의 바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미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만큼 해외 영업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커버해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한미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실적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3년 예상 순이익 대비했을 때 어제 종가 기준의 시총으로 보면 PER이 10.4배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의 최근 5년 동안의 하단을 보게 되면 17배 정도의 밸류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과 같이 매크로가 꺾이는 시장에서 완벽하게 너 지난 5년 동안 이 정도 수준의 밸류 받았으니까 못해도 이만큼은 받아야 돼. 이게 반드시 통용되는 시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결과치들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부분도 반드시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론적으로 지금 주가에서도 최소입니다. 최소 한 6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주가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만 3천 원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일단 3개월째 월복 매물대 상단에 2만 1천 원이에요. 여기에서 윗꼬리가 계속 찔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혔고요. 다만 수급은 우호적이기 때문에 2만 1천 원이 완벽하게 뚫린다. 위쪽으로 상향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신규 매수하실 분들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3만 3천 원까지 홀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JVM은 3만 3천 원까지 홀딩도 가능하고 지금 수급이 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2만 1천 원 선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 증권 방송에서 추천했던 코오롱 플라스틱 볼텐데요. 대표적인 차량 경량화 관련주인데 현대차나 기아의 최대 실적도 전망되고 있고 이 기업 자체도 실적이 상반기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또 파생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경량화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쪽까지. 거기다 아까 제 코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가 기존 내역기관차 대비해서 최소 20%가 무거워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다른 분야나 배터리 쪽에서 무게를 낮출 수 있느냐.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고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현대차 기아가 올해 최대 실적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다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그보다 소폭 더 증가하면서 4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일단 기술적인 지지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서 매수는 12,000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주셨는데. 글쎄요. 일단 조금 더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가공하고 있는 업체고요. 금속 소재의 자동차 부품 상당수가 지금 이런 강화 플라스틱이라든가 조금 더 경량화시킬 수 있는 소재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POM이라고 해요. 폴리옥시 메틸렌인데 이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서부터 복합 소재인 컴포사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양한 화학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폼 같은 경우가 지금 보게 되면 8월에 사상 최고치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2,378달러를 찍었는데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 봉쇄에 따른 수요, 어떤 수요의 대폭 감소 이런 우려에도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겁니다. 공급 자체가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 가격이 계속 경신되면서 높은 가격 레벨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두 가지 또 하나가 좋죠. 원재료 가격인 어떤 메타놀 가격까지도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제품의 판가는 올릴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만드는데 원가는 덜 드네. 이런 양쪽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에 폼스프레드는 전월 대비에서도 13% 상승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어떤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서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영업이익 226억 달성했어요. 17년, 18년에 달성했었던 연간의 수치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상반기에요. 그만큼 이런 경량화 쪽이라든가 폼 소재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연간으로는 450억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121선이 강하게 뚫리고 있지는 못해요. 올라가려고 하다 매물대 12,000 중반대 맞고 떨어지면서 121선 하회 다시 올라가려다가 또 13,000원 하회 하면서 121선이 안 뚫리고 있는데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수급이 붙으면서 121선의 강한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접근은 가능한 그런 가격대라고 보입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종목 다 의견 일치를 주셨네요.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저희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AS 한 종목만 부탁드려볼게요. 워낙에 최근에 제시해주셨던 더블체크 유망주들이 다 흐름이 좋았어요. 그중에서도 저는 참 좋은 여행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가나 안 가나 해서 여행주 얘기 드리기도 했었고 이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수익률이 17%대 기록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이 리포트를 내셨고 종목을 추천해주신 분들이 정말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작은 종목보다는 이미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하나투어라던가 모두투어 같은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일본의 무비자 입국 이런 것들 그리고 PCR 규제 완화가 생기다 보니까 해외여행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어요. 특히나 해외여행 전체 중에서도 50% 이상이 일본 여행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엔저 현상에다가 거기다 더불어서 가까운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고 전통적으로 많이 찾는 여행지예요.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일단은 해외여행객 수요는 더 크게 증가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에 더불어 홈쇼핑에서도 지금 일본 여행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이런 구조조정이 이미 끝난 여행업계에서 살아남은 과정명태의 기업들은 당분간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날 하나투어 모드투어를 좀 더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역시나 이 두 종목도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블체크 유망주 통해서 함께 좋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